한글자막 by 한효정 분량이 적은데 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서 구항까지 왔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데까지 이렇게 나갈 텐데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예수님의 죽음 또는 부활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생각 내 삶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어떤 의미 그냥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뭔가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교절 얘기가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장소를 빌려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미 다 당신의 앞날을 그냥 환히 요즘 말로 보면 그냥 영화 보듯이 비디오 보듯이 이렇게 다 보고 계시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만 얘기할게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터인데 그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다 아시죠?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제자들이 덜컹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아니겠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중에 나를 팔아먹을 놈이 하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뭐예요? 저는 아니죠? 이러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왜 예수님한테 물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네? 누구한테? 자신한테 물어야죠? 자신한테 물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배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을 수는 있지만 본질은 아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나의 피라고 표현하고 이제 빵을 내 몸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죠. 자신감이 있다 이러면 사실 이게 좋은 뜻이기도 하고 어떨 땐 나쁜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좋게 깊이 있게 표현하면 나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셨어요. 피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불교에서는 뭐냐면 자성신앙이에요. 자성불신앙이에요. 내 안에 부처님이 있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물어보려면 걷다 대고 물어봐야 돼. 이 안에 이 안에다가 물어봐야 돼. 내 안에 있는 참나에게 그리고 배신 그러면 이게 등배자잖아요. 등지는 거죠. 신의를 배반하는 거죠. 이것도 진정한 배신은 뭐예요? 제일 심각한 배신 그리고 배신이 시작되는 배신은 뭐예요? 나와의 약속을 배신하는 게 배신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최종품 경우는 수없이 배신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좀 늦잠 잤거든요. 알람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대목들이 마태복음 같은 대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맹세하지 마라. 하늘에 대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 대하고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아라. 왜?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떤 표현도 나오면 너는 네 머리에 대고도 하지 마라. 맹세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하얗게 만들게 할 능력이 없다.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마라. 얼마나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답했으면 차라리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큰 소리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걷다 대고 예수님 뭐라고 오금 확 박죠. 새벽 닭이 울기 정하네. 네가 나를 세 번 배신할 것이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세 명만 데리고 가시면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있어라. 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가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뭐랄까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괴로워 죽겠다. 그런 대목인데 좀 한마디 이거 불교적으로 하자면 뭐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남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어라 그러죠? 이거 요새 뭐 서양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Now and here 여기 지금 여기 그렇죠? 이게 우리 선하고 비슷해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들은 성성하게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별성자거든요. 이거는 마음심자잖아요. 구름 한 점 없는 까만 맑은 가을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을 형상하는 거예요. 성성적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의 기본은 뭐냐면 이 선인데 여기서 가만히 그냥 깨어있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잠들지 말고 답답한 것은 기도하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당신 욕심도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선이라고 봅니다. 어떤 신부님인가 이런 표현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어디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기도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다. 사실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욕심에 가득 찬 기도를 하느라고 하나님에게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조용해야 들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선하고 똑같아요. 선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수십 년을 했어도 그게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자고 있었다. 또 한 번 가세요. 다시 돌아와 보신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또 한 번 가세요. 세 번째 갔다 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한쪽에는 혼침 잠의 세계가 있고 한쪽에는 괴롭지만 깨어있는 각성의 세계가 계속 드라마틱하게 옵니다. 안타깝긴 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힘든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든 거가 인지상정으로 이해는 되는데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게 생겨가지고 하나님한테 엄청난 간구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니까 그때 예수님의 생각은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가 사인을 보내서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당신들이 잡아갈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한테 입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가는 파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그냥 이렇게 템포가 빠르고 자잘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유다가 죽었느니 많으니 뭐 이런 얘기도 잘 안나와요. 맨 끝에 50절 그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사리용구 정신수양 사리용구 작업취사 하죠. 작업취사 취할건 취하고 버릴건 버리고 하는 거예요. 피할건 피하고 알릴건 알리러 취하든지 버리지 마지막에 가면 이게 참 힘든 거죠. 둘 중에 하나요. 셋은 없어요. 예수님 따라서 죽든가 도망가든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 제자 살아남은 제자들 다 예수님하고 거의 흡사하게 순교하셨어요. 특히 베드로는 세 번을 조금 이따 나오지만 세 번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정말로 그렇게 세 번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베드로가 전도여행을 떠나서 고생고생을 하다가 어떤 중요한 계기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면서 자기 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기독교의 초석이라고 하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이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겁나서 배신했다가 다시 또 정신 차려서 신앙을 챙기고 또 희생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어가고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 베드로가 보여주죠. 그리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대목이 있대요. 어떤 젊은이가 삼배를 버리고 이것도 완벽한 취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십자가 앞으로 가시는 대목이 쭉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인지 죽이고 싶은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대목이 지금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사제가 그래도 형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당신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없냐. 예수님이 말을 안 하세요. 이미 이때는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기틀을 보시고 마음을 굳히신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다 읽어드리진 못하는데 예수님 얼굴을 막 때리고 눈을 가리고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고 하는 요새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그 깡패 애들이 하는 짓과 같은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 수모를 어떻게 겪는가 놀리고 때리고 침을 뱉고 뭐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베드로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배신을 하는 장면이 66절부터 쭉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베드로를 미워할 게 아니라 굉장히 공감이 가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배신을 때리냐 이런 식으로 베드로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현실 속에서 세 번이 아니라 삼백 번도 더 배신을 하면서 쓰러져 울기는 커녕 계속 뻔뻔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분은 쓰러져 슬피 우는 대목에서 그 세 번의 배신을 이렇게 넘어쓰는 그런 울음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그때 절대 갑이죠. 그 지역의 절대 갑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너 보고 유대왕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유대왕이냐?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다. 당신 표현이다. 이거 앞서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다른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맞죠. 맥락상 다윗의 맥을 대가지고 세속적 그리스도로 자꾸 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 이의를 제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세속적 권위를 가진 그런 왕이 아님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결정적인 대목에서 그런 세속적 유다의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중들이 막 모였는데 빌라도가 이것도 뒤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있는 그대로 하자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대사제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끌어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자꾸 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축일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적인 경축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죄수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기회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는 전체적인 공부의 소제목을 제가 이 대목으로 삼고 싶었어요. 로마 총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잘못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군중들은 아무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해서 바라빠라고 하는 강도가 오히려 풀려나고 예수는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뭐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뭐 창으로 찔러서 로마 사람이 창으로 찔렀는지 뭐 유대 사람이 팔아먹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사람을 죽이라고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예수님을 죽게 한 거 아니에요. 창으로 찔러서 죽인 게 아니라 모수로 바꿔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어떤 마음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들이 지금 없냐고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사건이에요.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배달민족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앞에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멸시를 주죠. 보라색 옷을 입혔다가 침을 뱉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쭉 가는데 그때 이게 관성인지 모르겠는데 몰약을 타서 예수님한테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포도주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진통효과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드시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하고 마주 보고 그냥 뚜벅뚜벅 돌아가시는 길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은 아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유다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여가지고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규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선진국으로 칭해지는 대한민국에도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저 집단은 어떤 집단 저 사람은 어떤 인간 이렇게 라벨링을 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맞지도 않는 본질하고 어긋난 꼬리표를 붙여서 그냥 단죄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냥 계속 인간사에서 있어지는 일이지 않는가. 그럼 네가 뭐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지? 이런 멸시를 계속 줍니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낮 12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4시까지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라고 부르지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계속 엘리아 하고 계속 이렇게 연관선상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못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 엘리아를 찾는구나 라고 하는 대목이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말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도 참 제가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정말 인간적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가지 느낌이 드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깊이 공감해 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랬는지 뒷사람들이 장엄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위대한 인물들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거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이런 예화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건데 예수를 지켜보고 서있던 백인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인대장하고 누구 앞에서 나온 두 케이스에서 예수님을 정당하게 평가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별로 높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백인대장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직업 장교 군인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병사의 멋있는 투구 입구 그런 중견 간부 정도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전위상 찢어지는 거 보고 그때 느낌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했는데 굳이 이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평가 절상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전체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평가를 하면 되지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그런 거죠. 거기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으라고 하고 별로 인정도 안 했는데 로마 병사인 백인대장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이때 대표적인 여인 세 사람이 곁에 있었는데 누구예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부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궁금하죠? 성모 마리아 이 자리에 있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형 이런 사람들도 이름들이 비슷해가지고 예수님 가족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여기 보면 야고보도 세 사람이 나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 그래버리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보면 묘한 것이 있긴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뭐 창녀라고 표현하는 뭐 문학작품도 많고 이런데 그 그렇지 않다.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김용옥 선생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열두 제자 어머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롬에도 마찬가지예요. 살롬에도 그 열두 제자 중에 그 사도인 야고보와 요한의 그러니까 살롬에도 흔한 이름이고 여기 나오는 이름이 다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부활하는 장면까지 이 세 사람이 계속 같이 본다는 거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자리에 안 계신 걸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나오죠. 예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따라다니며 예수께 시중을 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를 따라 예수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남자들은 아마 여러가지 의심사하고 피해를 입을 거를 걱정했는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을 추측해보면 주로 여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돌아가셨어요. 그 시신을 찾으러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 여기도 또 요셉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아무튼 어떤 누구가 갔는데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니까 추측해보건데 이 사람이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무나 가서 로마 청동한테 반역자로 죽은 사람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같아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대역주인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시신 찾으러 간다는 빌라도가 아무튼 백인대장 불러서 확실히 그 사람이 죽었냐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 사람한테 요셉한테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모셔다가 바위동굴에 모셔놓고 그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놓죠. 그리고 16장으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을 다시 수습하러 여인네들이 그 동굴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그런데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떤 걱정을 해요? 아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기지? 이런 굉장히 사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어떻게 돼요? 영화에도 수없이 나오죠. 이미 그 동굴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웬 젊은 청년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러면서 그 흰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깜짝 놀라죠. 이 여인들이. 겁내지 마라.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보아라. 여기가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도월 선생이 쓰신 책에는 원래 원본의 마가 보금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는 조금 가필한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누구한테 먼저 가시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 앞에 제일 먼저 가십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어때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려 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제자들 두 사람한테 다시 나타났는데 그 얘기를 또 하니까 그들은 그 말도 믿지 않았다. 두 번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유단은 빠졌겠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왕과의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가 세 번씩 나와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법문을 하시죠. 부활하신 상태에서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뒷부분에 기적에 대한 얘기들을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하고는 사뭇 달라요. 그런 기적이나 이적 그런 것들을 제자들한테 권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건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이나 믿지 않는 대목이 나오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짧은 지식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개신교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대부분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기본이 거기서 출발해요. 저 개인적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믿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죽음으로써 증명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죽고 났더니 믿어요? 또 안 믿죠? 부활하셔요? 방금 전에 믿어요? 안 믿죠? 또 안 믿어. 또 부활하셨으면 우리 곁에 육신으로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와요? 승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계신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독교를 잊게 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과 우리가 우리가 좀 다른 예수님이 꼭 죽어야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냐 이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꼭 부활을 해야 믿는 거냐 부활하시면 논리적으로 어때요? 승천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승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믿어야 돼요. 꼭 이렇게 믿어야 되냐 이거는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부조는 이게 계신교의 이게 골간을 이루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생 사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 간격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셨는데 또 간격이 생기죠. 승천하셔야 돼요. 몇 번 엎치락 뒷치락을 지금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셔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은 뭐예요? 막 인간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를 믿어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모님이 너 이거 이거는 너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믿어야 안 믿어. 믿어야 돼요. 그쵸? 그쵸?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야지 이걸 믿어요. 성인들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어서 받아들이고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꼭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 깨달아서 내면화 시켜서 내가 잘 실천하면 예수님이 꼭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으셔도 뭔 상관이 있겠냐 이 얘기를 불쾌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그런 식이어야 되느냐 저는 저번에 그랬죠. 어떤 율법학자가 눈밝은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이 많은 개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탑이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트로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제가 그래서 이걸 법신부리라고 하고 이거를 사은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했죠. 이런 표현이 나요. 대종사님이 제자들이 미륵불 세상이 온다고 하고 용화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입이 막 헷갈리네.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 미륵불이고 용화의 상이라는 것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건데 처처불상 곳곳이 부처님이라는 걸 다 사사불공 일마다 부처님 대하듯이 불공호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세상이 용화 세상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그 주인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 하나하나 이런 사실을 먼저 깨치는 사람이 깨치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이걸 각자라고 해요. 깨달을 각자라고 그러죠. 깨달은 사람 이거를 영어로 하면 붓다라고 그러죠. 이게 부처죠. 깨닫는 것과 믿음은 사실은 같이 가야 돼요. 소태한 대종사님이 그러잖아요.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을 다 모르고 예수님이 그냥 억지로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지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전체 핵심을 깨닫지 않으면 뒤에 아무리 그 이벤트를 아니 저 사건을 믿으려고 해도 그거는 문제가 있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황금유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도독 도독에서 윤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골든 룰이라고 그러죠. 골든 룰 똑같은 얘기예요. 룰 어떤 규율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당신한테 뭔가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다 하는 게 법이고 예절이고 문화예요. 나는 이 차를 마시는데 적당한 온도로 이렇게 마시는 걸 좋아해. 그런데 상대방한테 주면서 어떻게 줘요? 펄펄 끓는 걸 갖다 줘. 날씨가 추워 죽겠는데 엄동설안인데 이 애도 안 맞네. 요새는 이렇게 먹고 사니까 얼음을 둥둥 띄워서 줘. 그럼 뭐에 안 맞아요? 황금율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아내가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아내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반대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공자님이 기소부력이면 물시여인이라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면 남한테도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베풀지 말아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여기 마음이 하트입니다. 이 마음 안에 황금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불성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죠? 그렇죠? 불교로 얘기하면 이 까닭을 잡은 사람들이 뭐예요? 견성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자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불교를 모르고 기독교를 몰라도 다 알아. 내가 여기 보민이한테 말을 툭 해버렸어. 5초 있다가 알아. 아이고 내가 너무 거칠게 했네. 알잖아요. 그렇죠? 아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다니까. 우리 마음이 어딘가에 탐진치에 물들지 않고 욕심에 물들지 않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버릴 수 없어요. 견성을 마음을 깊이 본다고 하는 게 견불이에요.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이렇게 내 이웃을 이웃 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뭐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이 구조가 제가 이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는 A종교인데 너는 B종교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원불교식이 이걸 경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경계 분별 경계가 생기는 순간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같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같음이에요. 같은 자리예요. 둘이 아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손이야. 기독교로 보자면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대중사님은 말할 게 없죠? 종교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봐야 된다고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거 다 교전에 나와 있죠. 다 같은 집안인 거예요. 같은 집안. 그러니까 이것들을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자기 몸같이 생각했으면 그럴 순 없죠. 로마 총독이 도대체 이 사람 잘못이 뭐냐고 묻는데 논리적으로 대답도 못할 정도로 하면서 여기 이 표현에 의하면 시기심으로 죽인 거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썼지만 결국은 로마 정치 시스템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죽은 거고 로마의 시스템이 예수를 죽였다고 할 수 있지만 마음공부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런 종교다 저런 종교다 여러 가지 이 표현에 같고 다름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저번에도 그 이 대목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마가복음 신약성경의 핵심이라고 제가 꼽았는데 그 마무리도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솔직히 말해서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불편해요. 편안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편안한 법문을 하고 사신 분이 아니라 그냥 불꽃같이 막 바위에다 계란치듯이 막 격렬하게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소화하기에 참 힘들어요. 분명한 것은 성현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일생이 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분들의 삶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많은 은혜와 복됨이 있고 뭔가 자극을 받고 정말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책도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이게 기독교를 이어온 힘이기도 하겠지만 그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그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더 성스럽게 하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본문에 대한 해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말씀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